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치키치키치키 게임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사펑 2077이 지연되자 살해협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펑 2077이 왜 연기가 됐고 또 연기한 이후의 목표는 무엇인지 CEO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플스5의 얘기를 잠깐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이버펑크 2077이 연기로 많은 분들이 화가 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사이버펑크 2077의 게임 디자이너이자 이 두 스키 중에 한 스키 CEO 아냐? 안드레 자바즈스키는 트윗을 하나 날렸습니다. 사펑 2077 지연에 대해 한 가지 말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화가 많이 나고 실망하고 또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개발자에게 살해협박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곧 나올 스파이더맨 리마스터에서도 피터 파커의 얼굴이 바뀐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얼굴이 바뀌고 나서 스파이더맨 팀에게도 누군가 살해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게임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모두 개발자의 열정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플레이하는 게임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암튼 사펑 2077의 새 출시일은 원래 출시일보다 21일 늦춰지는 12월 10일로 예정되었습니다. 또다시 연기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시간 안에 풀지 못한다면 말하고 싶지 않군요. 이런 상황에 이런 협박보다는 응원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게임을 하루빨리 더 만나게 해줄 것 같아 보입니다. 사펑 2077 팀 파이팅입니다. 다음 사펑 2077의 연기가 발표되고 나서 투자자들과 CD 프로젝트 레드 팀의 전화 회의가 있었습니다. 링크를 통해 가시면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듀스키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CD 프로젝트 레드는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시간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을 너무 짧게 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게임은 PC용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차세대 콘솔 플스5, 엑스박스 시리즈 X&S에서도 훌륭하게 실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플랫폼에서 예정된 날짜에 출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콘솔 플스4와 엑스박스1이겠죠. 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 너무 크고 복잡해서 최종 최적화 단계에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CD 프로젝트 월드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게임 출시 막판에 회사에서 크런치라고 표현하는 쉽게 말하면 야근이죠. 야근을 시켜서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선 늘 크런치 상태 그죠? 아무튼 사실 분위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미디어에 의해서 퍼진 일이었고 Q&A팀,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일부는 좀 과하게 크런치를 하긴 했지만 팀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끝냈다면 전혀 크런치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크런치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야근은 있었지만 크런치 이후에 팀으로부터 반응도 받는데요. 3주 동안 한 야근에서 즐거웠다고 말했고 그 다음부터 크런치 이야기는 아예 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스타디아나 다른 플랫폼이 아니고 플스4와 엑스박스1의 최적화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지 않나요? 21일이면 다음 같은 맥락의 소식입니다. CD 프로젝트 레드는 출시를 연기하는 원인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콘솔이 아닌 현세대 콘솔에 최적화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투자자들과의 전화회의에서 우선 선주문 상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CEO 아담은 숫자나 이런 거에 자세한 답변은 없었지만 같은 단계의 더 위쳐3 선주문과 사펑 2077의 사전주문 간의 비율이 강력하게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도 사전주문량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 퀄리티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비즈니스 개발 부사장인 노아 코아스키가 우리는 지속적으로 메타크리틱 90 이상을 목표로 해왔고 CEO 아담이 말했듯 이게 출시를 연기하게 된 주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스키 멋진 말을 하는데요. 우리는 게임을 좀 더 다듬고 싶었습니다. 게임이 출시되고 플레이어들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것보다 지금 당장 조금 부끄러워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분할 출시는 고려사항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펑 2077이 연기된 이유를 총정리해보면 모든 플랫폼의 출시 준비는 끝났으나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세대 콘솔의 최적화 작업이 필요하고 메타크리틱 90점 이상을 받기 위해 3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은 사펑 2077은 12월 10일 플스4, 엑스박스1, PC, 엑스박스 시리즈 X, S, 플스5 및 구글 스타디아 용으로 출시됩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다음 플스5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레이첼 케이섰라는 게임 관련 글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운이 좋게 플스5를 받고 플스5에 관한 글을 쓰고 있는데요. I loved the PlayStation 5's design until I saw it in my house 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플스5를 직접 보기 전까지 영상이나 광고로만 보면서 플스5의 디자인을 골지어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국 표현으로는 개멋짐! 이 정도? 그런데 운이 좋게 플스를 받고 집에 와서 조립을 하고 TV 앞에 딱 놓았는데 플스5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플스5가 너무 커서 자신의 손과 비교해서 찰칵! 저는 그래서 케이서가 크기에 진짜로 깜짝 놀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스5와 스위치 닷과 비교 그런데 스위치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너무해요. 너무 극과 극이에요. 아무튼 케이서가 사진을 좀 너무 못 찍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선반에서 플스5를 세워놓았더니 거의 TV 화면을 넘어간다고 하네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TV 화면까지 침범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다들 다른 세팅을 갖고 있으니까 다 다르겠지만 말이에요. 이 케이서가 광고 사진에서는 매끄럽고 신선해 보였던 그 디자인이 실생활에서는 좀 크고 좀 어색해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케이서는 큰 TV 선반이 없고 작은 선반에 플스5까지 총 6개의 콘솔이 있다고 합니다. 엄청 많네. 그래도 이 코끼리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플스5가 다른 모든 부분에서 엔지니어링의 훌륭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결론은 뭐냐. 어떻게 해서든 가로로 눕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거 별 생각 없이 플스 받았다가 크기 때문에 헉 할 수 있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플스5의 크기가 38.8826cm 이렇게 됩니다. 어서 줄자들고 공간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플스5를 기다리고 계신다면 플스5를 위한 공간을 준비하세요. 이렇게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채널이 처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 체크체크체크 기아 그리고 내일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